1. 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우리 쌤이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캐스트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떤 캐스트를 준비했냐면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6월 학력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살짝 잔소리 이 시기가 잔소리 타임이에요. 선생님이 잔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사랑을 담아서 잔소리를 했어요. 혹시 이제 아는 학생들은 얘기했지만 사랑의 잔소리인데 이번엔 또 이제 열정적인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열정있게 구호 한번 외치고 갑시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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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자 그러면 시험 일정에 대해서부터 열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시험 일정은 고1은 6월 3일 목요일에 봐요. 아 목요일에 부는구나. 아셔야 돼요. 6월 2일에 수요일에 고2가 봅니다. 근데 주관이 아마 부산일 거예요. 아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또 이제 열정적인 지역이에요. 부산에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안 봐요. 아마 서울시는 미흥시 할 거예요. 서울은 미흥시일 가능성이겠죠. 서울시는 미흥시.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서울 안 본다고 좋아하지 말고 항상 9월도 볼 거고 11월도 볼 거니까 그 안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태도와 습관이니까요. 어쨌든 고1 고2는 이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서울은 미흥시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6월 초반에 보기 때문에 이제 막 기말고사 대비를 한참 여러분이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건데 그렇지만 기말고사 때문에 준비 안 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열정 있게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면 됩니까? 시험 범위 자체가 고1이 방정식과 부등식이고요. 고2는 삼각함수예요. 자, 바꿔 얘기해보자. 이번 중간고사 시험 봤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시험 봤던 거를 까먹으면 안 되지. 왜 까먹어? 까먹지 말자는 의미에서 계속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준비를 진짜 그 내신 시험 준비하듯이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하지만 좀 꾸준하고 일정하게 준비는 하자는 거지. 어차피 시험 한 번 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까먹지도 않았고요. 더군다나 부등식 파트가 안 들어간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2학년은 삼각함수 그래프가 안 들어간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안 들어간 곳들은 어차피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은 이런 곳에서 그냥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가져와서 변형해서 되겠다. 이래야 애들이 공부하지,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차피 기말고사 대비할 거 그냥 대비하자.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우리는 부등식까지 시험 다 봤고 삼각함수까지 시험 다 봤는데 라고 하면 수능 안 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모의고사는 다 뭐에 대한 연습이야? 맞아요. 여러분 최종 목적은 수능이에요. 수능 형식과 유사하잖아.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수능 형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문제 퀄리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배운 범위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학적 사고력을 갖고 있고 지금 얼만큼 수학실력이 증가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수능 가기 전까지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습하다 보면 수능이라는 것 가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돼 있는 거야. 이걸 안 하면 고3 때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 고3 때 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 고1, 고2 이때부터 수능에 대한 마인드를 꼭 가지고 있으면서 모의고사를 소홀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연습하던 사람이 수능도 잘 치르게 될 확률이 높고요. 꾸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 성적이 높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해서 수능 때 혹은 대학 갈 때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 그런 케이스들이 빛나서 그런 거지 안 빛나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정을 담아서 열정적인 빨간색 분필로 열정을 담아서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되게 다양한 의미 부여를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화도 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내신을 준비할 거라면 여러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고1,2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셔야지만 실제 모의고사 밑수능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고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막 엄청난 발상이 나오고 그런 건 아주 옛날 시대고 이제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어느 정도로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고 잘 접목해서 여러분이 사고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측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치 생각 못할 수 있지. 수학이 어려우면 그 생각 못할 수 있어. 왜 못하는지를 분석해야죠. 2점과 3점 같은 경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끽해봤자 48점밖에 안 돼요. 48점이면 모의고사에서 등급컷이 굉장히 낮아요. 등급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48점이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해.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6등급이지 뭐. 그 얘기는 그냥 필수 개념. 필수적인 개념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48점은 그냥 맞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 필수 개념 부족하다. 그럼 개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모르면 질문하면서 알아가시면 되는 거지. 허나 문제가 되는 건 4점이라고. 이 4점은 52점이에요. 4점이 모이게 되면 4점을 맞춰야지만 결국 대학을 갈 수 있고 이 4점을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짜증난 게 아니에요. 알겠죠? 화내는 게 아니라 강조. 이 4점은 처음부터 개념 배웠어. 이렇다고 4점이 되지 않아. 봐봐. 내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필수 개념을 배웠어. 개념 배웠고 그럼 어떤 책을 가지고 배우던 선생님들 교재 가동을 배웠던 배웠어 내가. 그럼 그걸 배운 다음에 필수 해제 풀었죠. 필수 해제 풀고 여러분 유형 문제집을 풀겠지. 어떤 유형 문제집은 한 권을 풀겠죠. A 단계는 B 단계는 풀었어. 대응하면서 풀고 모르는 거 해설 봤어. 알았어 내가. 근데 그 다음 단계 C 단계라든가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리죠. 풀리겠니? 개념 배우고 필수 해제 풀고 유형 정리 오케이 끝났어. 갔는데 안 풀려. 이거는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 물론 풀린 애들도 있어요. 그래. 여기서는 습득력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이 빨리빨리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뭔지 이게 잘 습득되어진 게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건 인정. 근데 왜 안 되는 애들이 못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돼요. 근데 이게 처음이 되게 힘들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틀려. 내가 몰라 틀려. 어떻게 풀어. 몰라. 그럼 이 문제에 내가 이전에 배웠던 필수 예제들에서 사용되는 그 문제풀이에 한 줄 한 줄 한 줄 가운데 어느 게 사용될수록 확률이 되게 커요. 또한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필수 예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그걸 선생님들이 되게 정리를 잘해줬을 거라고. 그런 정리된 것들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쓰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은 필수 예제들과 많은 유형들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근데 그거는 딱 1대1 대응일 확률이 높아. B단계 정도의 느낌은. 그래서 생각이 엄청 많이 요구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개념 배워서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풀리는 거야. 근데 이러한 바로 풀리는 것들에서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그 한 줄들 혹은 하나의 생각들 그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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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나 저기서나 여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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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생각들을 연습해야 된다고. 아 여기 이 문제를 풀기 4점에 이 문제를 풀기에서는 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 생각이 풀고 이렇게 해설을 해설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쓴 이유들을 분석해야 된다고. 거기서 내가 이걸 모른다. 우리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근애물이라는 개념이죠. 이거 굉장히 애들이 질문 많이 한다. 이거 고1이 다 해당돼. 왜냐면 고2도 삼각함수나 수2에서도 나올 거고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 다양한 데서 나오고 고1은 이제 막 배울 단계니까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 있죠. 너네 이거 다 알걸? 되게 잘 나와. 두 군이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P라고 하면 두 군이 여기 사이에 있을 조건. 뭐야? 이거 다 대답해. 이거 개념 배우면 다 대답한다? 이걸 응용을 못하는 거야. 이거 응용을 못해 애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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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생각보다. 이게 안 돼서 고2 가서도 헤맨다니까. 고3 돼서도 헤매고. 이거를 왜 응용을 못하는가. 이것만 하니까 그래. 왜 여기다가 P를 대입한 게 양수고 왜 판별식은 양수고 축은 왜 P보다 크고 여기서 어떤 경우는 이 세 개를 안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안 따지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수식을 왜 쓰는지 알아야 돼. 이 그림이 이 세 개를 뽑아낼 수 있는 얘와 얘가 같은 말이에요. 고1은 필요충분 조건을 모르니까 같은 말이라고 이 그림에 해당하는 수식이 이 세 개면 끝이다라는 거야.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걸 모르잖아. 그걸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말고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범위가 여기서 조금씩 추가된다든가 그때는 뭐 이게 음수면은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된다. 혹은 대칭축이 미지수면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바라봐야 된다.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제한된 범위 끊어서 바라봐야 된다. 제한된 범위가 끊는다는 것은 최대 최소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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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응용이 되려면 기본 개념을 이래서 꼼꼼하게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한 결과만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점의 해설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얘가 왜 그렇게 푸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학 선생님들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응용이 되지. 근데 응용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해설이 써가는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해 못하니까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야. 너무 열정적이해 잔소리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는 거 좋아요. 틀려서 그 틀린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얘기는 분석이야. 해설의 논리 해설지도 괜찮고요. 해설지 혹은 해설 강의도 괜찮아.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 찍어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혹은 해설지에 써있는 그 논리들을 써야 돼. 야야야 써야 돼. 써야 돼. 직접 써. 직접 손으로 써. 제발. 손으로 따라 쓰라는 얘기 아니야. 이 손으로 쓰라는 얘기는 내 이건 바꿔 얘기하면 말하라는 소리야. 쓰면서 말 좀 해봐. 이게 왜 이렇게 전개하는지. 막힌다고 툭툭 막혀. 얘가 왜 이렇게 했지? 그 모르는 걸 질문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수학 못하는 사람들. 질문을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학원 선생님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메가 선생님들 질문 게시판 활용해서 좋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이 해설에서 여기에 논리적인 과정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씩 해주시기도 하고 풀이를 이해시켜 주시기도 하니까 손으로 쓰면서 막히는 부분은 질문. 이 질문을 안 해. 꼭 수학 못하는 애들이 질문 안 해. 질문 안 하면 이게 실력 안 늘어요. 내가 장담할게요. 질문하셔야 돼요. 남학생들 대충 답지 보고 음 나 이거 원래 알아. 이거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하고서 뭐 그냥 다시 동그라미 치는가 이러는데 어우 야 성적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봐서 알아. 절대 안 나와. 이거 공부 방법 안 바꾸면 안 돼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요. 알겠죠? 선생님들은 질문한 애들을 사랑합니다. 수정. 사랑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질문하시고 더 중요한 거 너네가 틀렸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알았어. 어쨌든 이해했어. 이거 주말에 다시 푸세요. 이걸 또 안 해. 이걸 왜 안 해. 복습 왜 안 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적어 분필이 떨어졌잖아. 적어도 몇 번 이상. 세 번 이상. 빨간색 빨간색. 얘들아 적어도 세 번 이상 봐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몰랐던 거를 너무 나찬 소리가 길어졌다. 큰일 났다. 몰랐던 거를 배웠는데 그거 너 천재 아니잖아. 한 번 딱 알아냈으면 그거 얼마 안 했다. 다 까먹어. 반복해야 돼. 반복. 이 반복은 세 번 이상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틀리면 한 번 풀고 주말에 한 번 풀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푸세요. 모아가지고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쌓였으니까. 이런 거를 4점을 내가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한 번 풀어보겠다라고 잡으세요. 야 공부 못하는데 괜히 킬러 문항 풀지 마세요. 어 그거 당연히 못합니다. 기본 4점도 못 풀면 이게 잘 되면 킬러도 도전해보고 하는 거지. 그건 정말 종합적인 사고란 말이야. 어쨌든 내가 하루에 능력에 맞게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하루에 3개 하루에 5개 지금부터 해서 대비하면은 6월까지 충분히 나는 볼 수 있다고 봐요. 해서 공부가 좀 약한 학생들은 4점 야 필수 개념 안 돼 있으면 이거 하고 4점 쉬운 것만이라도 해서 이번 목표는 어느 정도를 잡겠다. 이렇게 잡으세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근데 내가 아 진짜 점수 한 번 정확하게 좀 공부 수학 조금은 공부하는데 4점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이번에 4점 왕창 한 번 공부해보자고 일주일에 하루에 딱 몇 개씩 양 잡아가지고 그런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게 공부를 하는 이유야. 아 이거 나중에 지금 이거 얘기하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요. 해치면 뭐야. 6월 모의고사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열정구도 외쳤잖아. 열정있게 외쳤잖아요. 알겠죠? 열정적인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거는 모든 수학 공부법이에요. 모의고사뿐만 아니야.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신 공부할 때도. 알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음 다 잡고 우리 열정적으로 준비해봅시다. 아시겠죠?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도 잘 보시고 기말고사도 또 준비 잘 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열정적인 잔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준비 잘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